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사진의 펜앤줌 즉 줌인 줌아웃해서 사진에 모션을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를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띄워보겠습니다. 띄워서 16대 9로 합니다. 유튜브에 최적화된 사이즈죠. 여기에서 사진을 몇 개 가져와서 펜앤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과 이 사진 등 몇 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면 이 사진이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왜 움직이지 않느냐 하면 여기 설정에 있죠. 이 설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 사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로 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터치해 보겠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일 위에 보세요. 프로젝트 설정이죠. 각 개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기에 오디오, 비디오, 편집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비디오도 이렇게 설정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하고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집입니다. 제일 하단에 편집이 있죠. 이걸 터치해서 사진 길이는 6초로 지금 제가 설정해서 여기서 사진의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정한 이후에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 설정한 것을 사진을 이미 가져온 것은 6초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소급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레이의 그리도 제가 지금 6초로 해놨어요. 여기서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화면 맞춤이나 화면 채우기를 설정해놓으면 사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래쪽에 보세요. 캔번지와 캔번지, 이모이와 얼굴 인식이 두 개가 있죠. 이 중에서 얼굴 인식은 얼굴을 인식해서 사람의 얼굴이 사진에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인식해서 그게 짤리지 않도록 조절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것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캔번지, 얼굴 인식 편집에서 이렇게 설정해놓고 오른쪽 위에 저장을 누릅니다. 그래서 현재 사진을 쭉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것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펜앤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일단 선택을 합니다. 툭 선택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노란 선이 쳐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이 아이콘이 있죠. 이것이 펜앤줌입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보세요. 펜앤줌 있죠. 펜앤줌 있고 그 다음에 시작위치, 끝위치 같습니다. 시작위치에서 끝위치로 이렇게 사진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터치하면 시작위치를 터치하면 시작위치 사진을 보세요. 가장자리가 노랗죠. 끝위치를 터치하면 끝위치에 있는 그 사진이 노랗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작위치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시작위치에서 선택한 다음에 이 화면으로 갑니다. 화면에 가서 손가락을 두 번 빠르게 터치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두 번 터치하면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이렇게 꽉 찬 상태에서 그리고 멀리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있는 가까이로 점점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을 줌인이라죠. 그래서 현재 아주 멀리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끝위치를 터치합니다. 이 끝위치 있죠. 이걸 딱 터치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 아가씨가 뭘 들고 가네요. 이것을 가까이 다가오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멀리 여기 보시면 이 하얀 테두리 있죠. 처음에는 이 하얀 테두리 것이 보이다가 점점 바뀌면서 이 속에 보면 끝위치여서 조그마한 사각형 있죠. 조그마한 흰 테두리에 있죠. 그것이 전체 화면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멀리서 보이다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이 뜻입니다. 그런 것을 줌인이라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을 누르면 되죠. 저장을 터치했습니다. 그럼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이 앞에 저 멀리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죠. 이러한 것이 줌인입니다. 줌인.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해 볼게요. 터치합니다. 일단 이렇게 사진을 터치를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펜앤줌 아이콘으로 갑니다. 이거 아이콘을 터치해서 제가 처음에 이 시작 위치 있죠. 여기에서 아까는 줌인을 했죠. 줌아웃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 위치에서 시작 위치를 터치했어요. 제가 터치해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을 확대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줌아웃이죠. 그래서 줌아웃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다와서 아주 가까이 있는 데서 이제 끝 위치로 갑니다. 지금 시작 위치는 끝났어요. 시작 위치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끝 위치로 갑니다. 이 끝 위치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그럼 여기 색깔이 바뀌었죠. 테두리가 여기에서 화면으로 갑니다. 화면으로 가서 여기서 두 번 터치해 가지고 화면을 꽉 채웁니다. 그러면 멀리 갔죠. 이렇게 멀리 아가씨가 아가씨가 멀리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시작 위치에서 그 조그마한 동그라미 있죠. 흰 동그라미 이것을 아주 확대해서 멀리 보다가 그 다음 끝 위치에 가서 끝 위치에서 전체 화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줌아웃입니다. 이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줌아웃이죠. 아까와는 반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프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완전히 가까이 많이 다가와 있죠. 프레이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졌죠. 이렇게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줌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에서 멀어지는 것이 줌아웃이고 다음에 멀어진 상태에서 가까이로 다가오는 이것이 줌인입니다. 줌인과 줌아웃 이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 이거 한번 해보겠어요. 이 사진을 지금 보면 프레이해 보겠어요. 크게 변화가 없죠. 여기서 좀 모션을 좀 강하게 한번 주워 보겠어요. 터치한 다음에 자 이 사진을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길이라든가 이런 원건법이 있는 그런 사진에는 줌인 줌아웃 하기가 참 편합니다. 자 이걸 지금 터치했어요. 그리고 펜앤줌으로 갑니다. 펜앤줌으로 가서 처음 시작 위치에서 문제 보겠어요. 시작 위치는 이렇게 두 분 터치해서 화면에 꽉 채웁니다. 전체 사진이 떴죠. 그 다음에 끝 위치로 갑니다. 끝 위치로 가서 점점 사진을 확대해서 길의 저 끝자락이 보이게 그럼 이 길이 큰 길에서 이렇게 멀리 간이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시작 위치에서 보세요. 여기 시작 위치에서 사진이 아주 흰 태가 있잖아요. 이 흰 태 속의 부분이 처음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더가 끝 위치에 가서 아주 조그만한 하얀 태가 있죠. 흰 테두리 그것이 보이니까 점점 확대되겠죠. 다시 말하면 줌 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하고 나와서 플레이 시켜 볼게요. 길이 점점 멀리 멀리 다가가죠. 그래서 확대되어 나옵니다. 이게 줌 아웃입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역으로 진행시켜 볼게요. 역으로 하면 먼 곳에서 점점점 멀어지죠. 가까운 곳에서 점점점 멀어지죠. 이렇게 줌 아웃이 된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다음 사진에서 이 다음 사진에서 줌 아웃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서 이 편 앤 줌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처음에 줌 아웃을 시키려면 이 시작 위치에서 터치해서 저 멀리 안개 낀 부분을 이렇게 산자락을 보여 줘야 되겠죠. 물이 약간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서 합니다. 이렇게 멀리 조그마한 부분을 확대 시켜서도 화질이 변하지 않으려면 굉장한 고화질로 해야 됩니다. 상당히 고화질로 촬영해야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아주 확대 시켜 버리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분지잖아요. 벌써 이 화면을 보세요. 화질이 벌써 그화죠. 아주 확대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진 촬영할 때 그 사진이 화질이 좋아야 이정도 에서도 이렇게 분지지 않습니다. 이정도 해 놨어요. 처음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끝위치로 갑니다. 끝위치로 가서는 점점 확대 시켜야 되죠. 두 분 빠르게 화면을 터치해서 지금 현재 양쪽에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죠.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을 때는 화면을 꽉 채울 때까지 계속 두 분 터치합니다. 이렇게 두 분 터치하니까 꽉 채웠죠. 또 터치하면 양쪽에 검은 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화면을 꽉 채울 때까지 두 분을 꽉 눌러서 꽉 채웁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장하고서 플레이 시킵니다. 플레이 시키니까 보세요. 점점점점점 무려지죠. 이 무려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걸 조금 자연스럽게 해서 타임라인에서 사진을 선택해 가지고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확장하는 거 있죠. 길이 널리는 노란 선 있죠. 노란 부분 점 네 개 있고요. 점 네 개 있죠. 한, 둘, 셋, 네 개 있네요. 이것을 잡고 이렇게 거기서 그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길게 하면 오른쪽으로 당기면 좀 늘어지겠죠. 그러면 사진이 변하는 속도가 천천히 변하겠죠. 너무 빠르게 이렇게 변할 때는 이렇게 좀 길게 해줍니다. 짧게 해줄 수도 있고 길게 해줍니다. 이 정도로 하고서 한번 볼게요. 이 정도로 하고서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편앤줌을 할 때는 보통 기법은 줌인 혹은 줌아웃입니다. 줌인 아니면 줌아웃입니다. 줌인은 점점 다가오는 거죠. 가까이 확대되어 다가오는 거죠. 줌아웃은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법을 두 가지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면 이 동영상이 훨씬 더 변화가 있고 재미있게 집니다. 그 전제 조건은 사진을 촬영할 때 요사이는 스마트폰 기종이 굉장히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굉장히 고화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질로 촬영해서 이렇게 하면 사진의 해상도가 이렇게 크게 변질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